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최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힘들다 까다롭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우리는 좀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씩 시장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장 브리핑 자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적으로 보시라고 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아 이거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사야 될지 이거를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장적인 부분이랑 우리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송원산업 수익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승 종목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원하게 오늘은 시장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되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움직여서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연말까지는 이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내년 포트폴리오 구성을 염두를 하시고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차분하게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가 송원산업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실적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 오늘 송원산업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바로 뒤에다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송원산업을 제가 19,9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12월 14일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진 오늘이 12월 20일이기 때문에 오 거래일 만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당연히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 가고 뭐 이게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 그럼 송원산업을 가지고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 거는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재무적인 부분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올해 1에서 3분기 급격한 원재료 그 다음에 운임 상승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판가 인상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근데 4분기에도 판가 인상이 계속해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앞으로도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할적으로 여러분들 매집을 해서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말까지는 어차피 이제 대주주 양도 회피 매도세 역시 염두를 하시고 시장이 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확실한 거 천천히 매집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이기도 하지만 저랑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도 매수 매도 종목 검색 글자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만원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만원이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웃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초보자 분들도 오셔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13%의 수익적인 부분 근데 내가 송원산업을 왜 샀는지 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은 만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웃으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자산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적 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초보자 분들 그리고 나는 뭐 시드가 적다라고 해서 아 나는 가입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어린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왜 다니냐 태권도를 잘하는데 다니진 않아요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영어를 잘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잘하는데 누가 다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아 나는 시드도 짰고 아 가입비는 뽑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도 나는 나중에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도 나이 들어서도 좀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빡세게 공부를 하셔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일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써드릴게요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시장이 눌리네요 한국 BNC는 참 잘 가는데 한국 파마는 좀 답답한 흐름이 의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 왜 한국 BNC랑 한국 파마를 같이 묶어서 보지 모르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웹툰도 이제 NFT 시장을 진출을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대장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바닷건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가 좀 매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은 또 한일무역전쟁 당시에 국산화 이슈가 있었던 레지스트 이 국산화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동진 세미캠이 갭으로 띄우고 RA로 지금은 흔들고 있고 같이 가는 게 송원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넣다 보니까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붙어서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고 폴리이미드 쪽은 경인양행, 에칭카스 쪽으로는 ENF테크놀로지, 후성, 워닝머티리얼 등등 이게 뭐 꼭 국산화 이슈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로 가는 거는 맞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국산화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조용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밀리는데 딱 20선까지는 버텨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지금 딱 21선에 걸쳐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좀 밀리진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선은 선일 뿐이다. 그냥 차트 그어놓은 선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환율 영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아침에 반짝 반등한 후에 약간 밀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좀 차분하게 한 템포 죽여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일기처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이런 종목도 있었고 아 한일무역 전쟁에서 이게 성공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어서 아 동진 세미캠이 엮이는구나 아 그리고 따라가는 게 송은산업이구나 그리고 폴리미드 쪽은 경인양행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수학을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부분 뭐 그네 공식이라든지 피타고라스 공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고 이거를 잘 대입을 시켜야지만 수학 점수가 잘 나오듯이 주식도 똑같아요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어디서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rsi 32야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써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rsi 인데 뭐 rsi 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rsi 영어에요 32 하다 그리고 세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영어로 rsi 이거를 딱 치면은 나와요 그러면 여기 rsi 있잖아요 아래 사이가 아니에요 아래 사이 뭐 위에 사이 아래 사이 이런게 아니라 rsi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딱 클릭해서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rsi 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발음이 제가 발음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rsi rsi 32야 여기서는 무조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40.05로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급하지가 않아요 44.5 42 부근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안오면은 다른 걸 사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 라든지 카카오페이 당연히 성장적인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이걸로 목숨을 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저는 이거는 양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아 그냥 지금 당장에 매수할 수 있는 거를 뭐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는 말자 대신에 기다렸다가 잡자 이 주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것도 12월 달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으로 급격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게 2022년도 내년부터는 좀 턴 어라운드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국내에서 최초로 간편결제를 도입한 회사로 결제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매출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카카오페이의 실적은 뭐 금리라든지 한도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매출 부진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4분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식 보장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영업 적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영업 수익 증가율 자체가 60% 를 상해를 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다 대신에 우리는 잘 봤다가 내용적인 부분 앞으로 너무나도 좋겠다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매수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면은 항상 대형주들은 그래요 rsi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rsi 30 이하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여기서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rsi 30 이하에서 잡아 놓으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딱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rsi 30 이하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끌고 갈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저는 rsi 30 이하로 오면은 그때 기다렸다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마찬가지에요 제가 뭐 다른 은행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저는 왜 rsi 30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같은 은행 섹터로 묶인다 라고 했을 때 보면은 rsi 30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끌고 가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중금리 대출이 대손 비용을 증가시켜서 향후에 연체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전성 관리가 굉장히 좀 방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순이익이 컨센트 자체를 좀 하이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크게 비용 증가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뭐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계속 사시는게 아니라 rsi 이거 30 이하에서 비중을 한번 더 추가를 하시고 우리는 같이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rsi 30 부분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rsi 30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에서 abc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 abc 를 외우듯이 rsi 30 이하 rsi 30 이하 이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뭔가를 매수를 하고 싶을 때 rsi 가 너무나도 높으면 은 한번은 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 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비 아까워 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는 차곡차곡 수익 만들어 드리고 공부도 다 시켜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재미있게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